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재미 하나도 없고 힘들기만 한데 저걸 왜 일부러 할까? 어릴 때 정말 이해 안 되는 게 걷기였죠. 도대체 산책이란 걸 왜 할까? 그런데 어른이 될수록 실감합니다. 걸으면 마음이 안정되고 생각도 정리되고 가끔 재밌는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아 이래서 저렇게들 줄줄이 걷는구나. 갑자기 날이 서늘해져서 문득 조바심이 납니다. 이거 뭐야? 이러다가 금세 추워서 못 걷는 거 아니야? 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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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다운 오솔길을 따라 걸어요 해맑은 새소릴 들으며 시원한 바람 불어와 땀을 젖은 내 몸 살며시 닿아주듯 스쳐가고 어느새 어느새 집으로 돌아오는 이 길이 내 맘을 편안하게 해 걸어요 리듬을 타듯 주울 줄을 걸어요 리듬을 타듯 주울 줄을 걸어요 시원한 바람 불어와 시원한 바람 불어와 땀을 젖은 내 몸 살며시 닿아주듯 스쳐가고 어느새 어느새 집으로 돌아오는 이 길이 내 맘을 편안하게 해 걸어요 걸어요 위파람 불며 가로수길을 걸어요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걸어요 리듬을 타듯 주울 줄을 줄을 걸어요 가벼운 발걸음으로 가벼운 발걸음으로 위파람 불만한 바람 불을 부문으로 가벼운 발걸음으로 이리와 노래 자체가 산책 같은 상쾌한 곡 양이엔의 걸어요 였습니다. 나는 걸을 때만 명상에 잠긴다. 걸음을 멈추면 생각도 멈춘다. 철학자 루소가 한 말이란데 수많은 철학자, 작가, 작곡가들이 산책을 즐겼다는 얘기가 어릴 때는 정말 와닿지가 않잖아요. 근데 건강에도 좋다고 해서 다들 하라고 해서 걸어보면 아 이래서 그랬구나 하면서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손틀의 가족들 걷고 계신 분들 유독 많은 것 같은데 6017님께서 가을에 좋은 점 걸을 수 있다. 그동안 너무 더웠잖아요. 맞아요. 지금은 야외에서 뭘 해도 가장 완벽한 날씨가 아닐까 생각하고 우리 967님께서 요즘 출퇴근은 걸어서 다닙니다. 집에서 20분 정도 거리인데요. 걷는 동안 이런저런 생각하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피곤함도 있게 돼요. 이렇게 출근하면서 20분 동안 걸으면서 몸도 풀리고 그리고 뭔가 오늘 해야 될 것도 조금 더 선명해지면서 출발하고 또 퇴근할 때는 오늘 뭘 했는지 다시 딱 정리하면서 되게 이 걷는 시간이 때로는 조금 다른 생각 안 하고 더 나만의 시간 그리고 집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으로 쓰여지는 것 같아요. 차도 없고 기차도 비행기도 오토바이 자전거도 없던 수만 수천 년을 인간은 걸었다. 그래서 우리 몸과 마음이 걷는 걸 좋아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뭐 어쨌거나 이젠 날씨가 확 변하면 아마 바로 이 생각부터 들 것 같습니다. 아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왕이면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들으면서 걸을 수 있을 때 걸어야 되겠다. 우리 손태라 가족들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한번 여쭤봤습니다. 5070님께서 대학가에서 자영업하고 있어요. 테이블을 치우면 들어오고 치우면 들어오고 새벽까지 학생 손님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내일 1교시 지각하면 어쩌려고 그러나 걱정도 됩니다. 저도 힘들고요. 태진씨도 대학 다닐 때 밤새 젊음을 불태웠나요? 노 코멘트 해야 되나요? 사실 대학교 때는 저는 대학교가 나름 유학생활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한국 문화 그리고 선배들께 맨날 불려다니면서 특히 제가 기숙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기숙사 혹은 학교 근처에 사는 친구들은 그냥 선배들의 전화 한 통이면 달려갔었어야 돼요. 집도 뭔가 아지트가 되고 기숙사도 아지트가 돼버리고 그래서 다시 도로 본가로 갔습니다. 거기까지 TMI였고요. 우리 0469님께서 발을 다쳐 깁스를 했어요. 결혼 43년 만에 신랑한테 심부름시켜요. 그래도 되겠죠? 입만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요. 입 잠깐 쉬고 손가락으로 사연 보내요. 박상민 중년 신청해요. 43년 만에 심부름시킨다니 에이 많이 시키세요. 앞으로 어허 이제 받으셔야 될 사랑이 얼마 많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막 시키세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는 또 사연으로 보냈어요. 4244님께서 친정아버지 93번째 생신의 깜짝 이벤트로 8살짜리 증손녀가 아무도 몰래 2시간 거리를 달려와 기절할 뻔했습니다. 4대가 모인 이벤트에 증조할아버지는 입을 못 다무시고 원기 회복하는 축하 파티였답니다. 신청곡은 제가 아버지 회갑 때 불러드린 아빠의 청춘 부탁해요. 요새는 4대가 모이는 가족이 많지가 않죠. 그만큼 너무 더 특별하게 느껴졌을 것 같은데 아마 우리 증조할아버지 친정아버지께서는 너무 가장 행복한 순간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주 그런 모임 가지시길 바라면서 오늘 여기는 사는 재미 노래하는 재미가 있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고요. 노래하는 재미는 뭐 제가 알려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는 재미 얼른 보내주세요. 어떤 재미로 살고 계시는지 요새 뭐 무슨 일로 웃고 계시는지 너무 궁금해요. 나를 기쁘게 하는 소소한 일들이나 또 반대로 좀 성가시고 걱정되는 일들 모두 나눠주세요. 뭐 사소한 것도 좋습니다. 제가 오늘 오는데 내 앞에 뭐 버스 자리 빈자리가 갑자기 생겼다. 내가 어디 갈 때마다 빨간불이 초록불로 바뀐다. 뭐 그런 소소한 재미거리 뭐가 됐든 어디로 보내시면 되는지 문자번호 샷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물론 사연 보내실 때는 손태라가 아시잖아요. 고품격 음악방송인 거 잊지 마시고 듣고 싶은 노래 좋아하는 트로트도 하나씩 붙여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다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사연이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는 모든 감정들 좀 시원하게 배출하시라고 배출, 배출, 배, 배, 배추, 배추, 김치 세트 이렇게 아주 자연스러운 연결과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좀 뻔뻔하게 하려고요. 신랑이 이제 심부름꾼이 된 우리 공사육꾼님의 신청곡 박상민의 중년 한번 함께 들으시죠. 어떤 이름은 세상을 빛나게 하고 또 어떤 이름은 세상을 슬프게도 하네 우리가 살았던 시간은 되돌릴 수 없듯이 세월은 그렇게 내 나이를 더해만 가네 한때 밤잠을 설치며 한 사람을 사랑도 하고 삼백 년 순하고도 다섯 밤을 두 사람만 생각했지 한때 오늘에서야 일어나도 중년이 되고 보니 세월의 무심함에 갑자기 웃음이 나오더라 날아가자 날아가보자 누구라는 책임으로 살기에는 내 자신이 너무나도 안타까워 날아가자 날아가자 우리 젊은 날에 꿈들이 있는 그 시절 그곳으로 한때 밤잠을 설치며 한 사람을 사랑도 하고 삼백 년 순하고도 다섯 밤을 두 사람만 생각했지 한때 오늘에서야 일어나도 안타까워 한때 오늘에서야 일어나도 중년이 되고 보니 세월의 무심함에 갑자기 웃음이 나오더라 오이 홀홀홀 날아가자 날아가보자 오이 홀홀 누구라는 책임으로 살기에는 내 자신이 너무나도 안타까워 오이 홀홀홀 떠나보자 떠나가보자 우리 젊은 날에 꿈들이 있는 그 시절 그곳으로 오이 홀홀 오이 홀홀 오이 홀홀 날아가자 날아가보자 누구라는 책임으로 살기에는 내 자신이 너무나도 안타까워 오이 홀홀 오이 홀홀 떠나보자 떠나가보자 우리 젊은 날에 꿈들이 있는 그 시절 그곳으로 꿈도 많았던 지난 밤 그 시절로 오이 홀 생명 ̨ 박상민의 중년 듣고 오셨습니다 여기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고요 오늘 우리 손태라 가족들의 근황 안부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요새 또 어떤 재미로 살고 계시는지 뭐 최근에 좀 웃을만한 일이 있으셨는지 좀 얘기 나누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문자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2073님께서 저는 건물 미화일을 합니다 출근해 보니 건물주의자 사장님께서 간식을 듬뿍 사다가 제가 쉬는 방에 갖다 놓으셨어요 냉장고엔 생수와 음료도 다 채워주셨고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먹고 즐겁게 일할게요 송창식의 참새 하루가 듣고 싶지만 글만 채택되면 아무 노래도 다 좋아요 김혜인입니다 아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게 사실 뭐 제가 그 간식하고 음료를 다 마실 거니까 막 기분이 좋아서라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한 번 충전이 되면 뭔가 내 마음의 에너지도 충전되는 듯한 그런 느낌도 얻고 늘 저는 습관화하려고 하는 게 건물 미화일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뭐 아니면 근처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솔직히 그냥 봤을 때는 표정이 매우 안 좋으실 때가 되게 많거든요 워낙 힘들기도 하고 이게 반복적인 삶이다 보니까 그럼에도 이제 고생이 많으십니다 인사드리면 갑자기 이렇게 환한 그 미소를 띄울 때 기분이 서로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돌아다니시다가 그냥 어디 일하시는 분 계시면 서로 인사하면서 지나갔으면 좋겠네요 우리 1827님께서 남편이 사촌동생 배에 가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꽃게를 10킬로워치 사왔어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3시간 동안 손질했습니다 반반씩 나눠서 간장 꽃게장과 양념 꽃게장으로 아 손가락 아파요 후 해주세요 신청곡 공훈에 다시 만나면 잘해 주실게 부탁합니다 갑자기 침이 넘어갔는데 제가 최근에 간장게장도 그렇고 지금 양념게장도 안 먹은 지 너무 오래됐는데 정말 맛있겠네요 손가락 아파요 후 해주세요 이게 전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후 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353님께서 예든 넷 대신 아버지께서 친남매 키우느라 마음속에 접어드셨던 꿈을 말씀하셨어요 아코디언을 배우고 싶다고 하셔서 종로 악기상에서 악기를 구입하고 복지관 등 레슨 받을 만한 곳을 알아봤죠 악기를 가슴에 매고 아이처럼 행복한 미소를 지으시던 아버지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토록 좋아하시는 송가인의 서울의 달 들으며 보고픈 마음 달래렵니다 아 여든 넷 대신 아버님 이제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몇 년 전에 그냥 오랜만에 다시 기타를 치고 싶다고 클래식 기타를 사셨거든요 근데 말레이시아에서 엄청 꽤나 연습을 하시다가 또 그 꿈이 잊혀지셨는지 요새는 안 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 꿈꿨던 어떤 하나의 꿈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었던 무언가를 나중에 다시 뒤늦게 하면 그 소년 같은 그 감성으로 다시 되게 설레면서 막 신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도 늦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뒤늦게 뭐 하나라도 하고 싶으면 그냥 일단 한번 실천해 보세요 정말 재밌을 거거든요 저도 뭐 이건 공교롭게 또 홍보를 하게 되는데 제가 너튜브 채널에서 막 이것저것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세상이 되게 신기하고 재미나고 쉽게 접하지 못하는 여러 취미들이 많구나라는 걸 많이 배우고 있어요 꼭 한번 다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미화일을 하시는 우리 2073님의 곡을 한번 함께 들었을까 하는데 송창식의 참새 하루 들으시죠 아침이 밟는구나 언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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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만 오늘도 제 너머에 나달갱이 줄어나가 봐야지 아침이 닦는구나 바람이 부는구나 언제나 그렇지만 오늘도 허수아비 꿈을 내면 깡통소리 울려대겠지 바람이 부는구나 햇볕이 따갑구나 언제나 그렇지만 햇볕이 따갑구나 언제나 그렇지만 커다란 그리고 재잘되어야지 햇볕이 따갑구나 그리고 재잘되어야지 햇볕이 따갑구나 희망은 새롭구나 희망은 새롭구나 방앗간에 방앗간에 집을 짓도 고선도선 살아봐야지 희망은 새롭구나 이제는 졸립구나 이제는 졸립구나 언제나 그렇지만 마누라 바다지는 자장가로 부르는 사람의 노래 이제는 졸립구나 아침이 닦는구나 바람이 부는구나 바람이 부는구나 햇볕이 따갑구나 햇볕이 따갑구나 희망은 새롭구나 이제는 졸립구나 이제는 졸립구나 아침이 닦는구나 이제는 졸립구나 어른을 송창식의 참새가 참새 하루 들으셨습니다 이 곡 들으면서 되게 오랜만에 듣는 것 같은데 지금 다시 들어보니까 노래가 참 순수하고 아주 깨끗하면서 얼마나 편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뭐 물 한 모금 마시고 재잘되고 그러다가 아이고 햇볕이 뜨겁네 들어가야지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가 뭐 이제는 마지막에 아예 졸립구나 졸리면 자고 이 참새가 되고 싶네요 잠시동안 아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우리 손트라 가족들이랑 사내 얘기하면서 수다 떨고 있어요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 배추김치 세트 쏘고 있고요 문자번호는 샷8차1원 짧은건 50원 긴건 100원 스마트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이렇게 한 번씩 여러분들이 주중에 사연들 신청곡 이렇게 보내면 이게 뭐 과연 소개가 될까 아 내께 언젠가 한 번쯤 나올까 저도 라디오를 그냥 청취하는 사람으로서 몇 번 보내본 적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늘 느끼는 게 라디오도 나름 좀 습관화 되면서 매일매일 함께 하셔야지 다시 조금 이런 서사 그리고 스토리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 이게 여러분들의 문자가 언제 소개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늘 아 이걸 또 어떻게 만들어서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까 아 라디오를 조금 습관화 합시다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드라마를 보더라도 회차를 건너뛰면서 보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매일 함께 하다 보면 아 어제 일도 오늘 나눌 수 있고 내일 일도 오늘 같이 함께 기대하면서도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8126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태진님 문자 빨리 쓰려다가 한 개씩 따서 힘들게 까서 말리던 파트 에어컨 실액이 뒤로 쏟았어요 아이고 아까워 자갈밭이라 줍는 걸 포기했습니다 신청곡 마이진에 빈손이요 센스 넘치시네요 아 근데 진짜 아 저런 거 막 이렇게 다 정리해서 진짜 다 한 다음에 싹 쏟으면 그거 있잖아요 모든 거 다 그냥 내려놓고 그냥 어디 가버리는 거 거기서 그 자리에서 바로 치우지 않거든요 그냥 너무 화가 나서 너무 짜증이 나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 노래 들으시면서 조금 기분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빈손 듣고 우리 2부에서 다시 함께해요 허리버리 하늘 닿는 사람마다 이 넓은 땅이 보이지 않더냐 해가 거룩머리 땅을 닿는 아무나 사람아 척불은 나를 보이지 않더냐 있다고 짓났고 없다고 만나고 돌아갈 때 빈손히 빈 곳을 호탄하게 원없이 웃다가 은하차차 세월을 넘기며 구름처럼 너를 가게나 거룩머리 땅을 닿는 과장난 사람아 이 넓은 땅이 보이지 않더냐 거룩머리 땅을 닿는 아무나 사람아 척불은 나를 보이지 않더냐 있다고 짓났고 없다고 만나고 돌아갈 때 빈손히 빈 곳을 이 넓은 땅을 닿는 웃다 양의 원 없이 웃다가 빛나 듯한 세월을 넘기면 구름이처럼 너들 가겠나 구름이처럼 너들 가겠나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일상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오늘 사연이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 저희가 또 배추 김치 세트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연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자 번호는 샷 8001번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우리 2391님께서 무슨 일이 있었나 봅니다. 서른 넘은 아들만 둘 있습니다. 며칠 전 아내 황감날 퇴근해 집에 왔더니 공기가 싸늘 저는 영문도 모르고 아내한테 혼났습니다. 제가 없는 사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하면서 문자 여기서 끝난 거예요? 이거는 너무 낚시 아닌가요? 연락 안 하면 이거 혼낼 거야 이런 느낌 아니에요? 음... 이거는 연락을 안 드릴 수가 없었고 과연 아내분의 황감배 무슨 일이 있었길래 바로 한번 전화 드려봤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선태지 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서울에 사는 후니아빠입니다. 후니아 아버님. 그 성이 공신은 아니시죠? 네. 아니 근데 이렇게 문자를 보냈으면 아 이거 궁금해서 못 참거든요. 네. 우선 아내 환갑날 혼나셨다면 제가 좀 몇 가지 생각을 해보자면 그냥 뭐 뭔가 깜빡하셨나요? 아니면 아 제가 이제 환갑이라서 저는 이제 미리 조금 이렇게 봉투를 주고 아 봉투를? 봉투를 하고 했는데 이제 아들만 둘이 있다 보니까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 이거 딸들이 있으면은 이벤트를 좀 예쁘게 잘해줄 텐데 이런 힌트를 저한테 줬어요. 근데 퇴근했더니 좀 공기가 까 해서 상황을 들어보니까 아 이제 아내가 사진 찍고 이런 작은 이벤트를 좋아하는데 아하 막 요새 좀 유행이잖아요. 또 밖에 나가서 네. 근데 이제 집에서 아들이 아무런 기미가 없으니까 풍선을 사다가 자기가 달라고 벽에 달다가 아마 거기서 화가 폭발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까지 내가 해야 되냐 하고 이제 공기가 갑자기 안 좋아지는 거죠. 아 그러니까 우선 이벤트를 아 뭐 물론 일찌감치 또 이렇게 선물도 챙겨놓고 다 했는데 이벤트를 해달라고 아내분께서 살짝 힌트를 줬는데 그걸 아무도 못하고 셀프로 혼자 막 풍선에 막 불어서 벽에다가 붙이다가 흔히 얘기해서 요새 용어로 현타가 오신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걸 왜 내가 혼자 왜 하고 있어야 되지? 이러면서 폭발을 하신 거죠. 네. 맞아요. 와 와 이 상황이면 뭐 사실 우리 후니 아버님께서는 진짜 이거는 뭐 어떻게 비껴나갈 수 없는 그냥 들어갔는데 이미 다 상황이 터진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그러면 풍선을 막 불고 있었을 때 우리 아드님들은 뭐 하고 계셨죠? 뭐 둘 다 남자애들이니까 이제 방에 있다가 갑자기 엄마의 소리에 나와가지고 이제 상황 파악을 하고 이제 아이들도 뭐 이제 꽃갈 모자도 준비를 하고 네. 해가지고 또 아무래도 엄마가 좋아하는 형광으로 다 봉투를 만들어서 주니까 이제 화해가 이제 아빠가 좀 많이 풀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걔가 가니까 그래도 이제 케이크하고 차려놓고 다 했는데 저도 해마다 꽃다발을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그날은 이제 제가 퇴근이 좀 늦어서 준비를 못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래도 케이크하고 준비한 걸로 그냥 하기에 애하게 잘 넘어갔습니다. 하필이면 이때까지 매번 이렇게 챙겨주시다가 꽃다발을 또 못해가지고 또 아 근데 아드님들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서른 5, 서른 하나 그래요. 아 서른 5, 서른 하나면 그래도 어머니를 좀 도와드릴 만도 한데 네. 그 밖에서 그 어머니의 분노를 느끼고 나서야 나왔다는 얘기는 그때부터는 이미 막 풍선 되고 혼자 막 터뜨리시고 막 이러고 계셨을까요? 네. 잘다가 이제 뭐 벽에 붙여야 되는데 아무래도 또 뭐 소파에 올라가서 이렇게 혼자 이렇게 매달고 하려니까 거기서 잘 안됐나봐요.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뭐 감정이 좀 올라가서 그렇게 했겠죠. 이제 아들들도 뭐 며칠 후에 이제 저기 뭐야 여자 형제들이 많으니까 그냥 식사나 하자 그렇게 이야기가 있어서 아들들은 이제 그때 아마 포커스를 맞췄던 것 같아요. 그때 해드려야 되지.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집사람은 아내는 그날의 자기의 진짜 생일 날을 좀 더 귀하게 생각했던 것 같고요. 아유 그렇죠. 또 그 날만 기다렸을 수도 있어요. 네. 네. 맞아요. 제가 제가 솔직히 자이자못을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닌데 여기에서 딱 한 가지를 지금 찝자면 그렇다면 그 풍선 이벤트 좋아한다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그 얘기를 우리 후니아 아버님께서는 들으셨는데 그게 아드님들에게 전달이 되었나요? 안 됐죠. 그러니까 아들들이 하는 얘기가 아들들이 하는 얘기가 아빠한테 힌트 좀 주시죠. 그렇게 들어가고 지나고 나서. 그러면 우리 아버님께서 더 안절부절하셨겠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 이제 10월에 원래 그 진짜 파티를 준비하고 있으셨다고 하니까 그때는 그래도 성대하게 딱 그날만큼은 아드님들 잘 꼬셔서 오늘 하루는 좀 우리 잘 만들어보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 예예. 잘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라도 우리 아내분에게 사랑하는 아내분에게 한마디 이렇게 또 보내드리면 더 마음이 녹지 않을까요? 네. 하겠습니다. 네. 여보 그동안 고생 많았고 하여튼 이제부터는 우리가 건강을 좀 챙겨야 될 나이니까 건강하게 잘 살고 내년부터는 내가 잘 챙겨줄게. 아 감사합니다. 그런데 인사드리기 전에 그러면 환갑찬치 지금 어디까지 준비를 하셨나요? 이제 뭐 재미있는 뭐. 뭐 크게 그렇게 뭐 요즘 한가의 의미를 크게 두지는 않으니까 저녁에 이렇게 가족들인데 여자 형제에다 만나서 식사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서 조금 뭐 사진 찍고 그렇게 하는 걸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사진 찍고 요새는 아예 뭐 그냥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어디 업체나 막 이런 작은 데다가 사진들 왕창 막 이렇게 다 가족사진들 다 해서 하면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기도 해요. 그런 거 한 번 딱 이렇게 틀어드리면 또 하나 되게 준비를 많이 했다라는 느낌도 받지 않을까. 이거는 꼭 아드님들과 좀 얘기 잘 나눠서 요새 인생 내 컷 사진 막 밖에서 찍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찍으시고 꼭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 잊으셨던 그 꽃다발 있잖아요. 네네. 저희가 오늘 특별히 또 꽃바구니 보내드릴 테니까 그 이벤트에 좀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손태진 씨 목소리 들어서 저희 아내가 다 풀어질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아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실까요? 아 저기 조왕조님의 고맙소. 너무 가사가 제 마음 같아서요. 아 아내분에게 보내는 노래군요. 예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환갑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늘 지금처럼 따뜻하게 지내시기 바랄게요. 앞으로도 손틀아 많이 응원해주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나이 먹도록 사랑은 잘 모르나 보다 세상은 잘 모르나 보다 진심을 다해도 나에게 상처를 주는 이 나이 먹도록 사람은 잘 모르나 보다 사람은 보여도 마음은 허이지 않아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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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가슴 손등에 눈물을 떨굴 때 내 손을 감싸며 괜찮아 울어준 사랑 세상이 당겨도 날아서 함께 할 거라고 등 뒤에 번지던 눈물이 참 뜨거웠소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고맙소 나를 사랑하오 또 난 나를 만나서 긴 세월 고생만 시킨 사람 이런 사람이라서 미안하고 아픈 사람 나 당신을 위해 살아가겠어 남겨진 세월도 함께 갑시다 고맙소 고맙소 나를 사랑하오 방금 우리가 또 전화연결료와 함께한 후니아빠님의 신청곡 조항조의 고맙소였습니다 아 약간 그 이벤트가 준비 안 되어서 섭섭한 마음도 있으셨겠지만 아마 오늘 함께 이렇게 얘기 나누면서 그리고 이 곡을 통해서 조금 마음이 사그라드셨길 바라겠습니다 이 다음 또 사연은 3804님의 사연인데요 퇴직 1년 남은 초등학교 보건 교사입니다 학생들이 손녀 손자 같이 너무 이쁩니다 얼마 전 첫 손녀가 태어나 이제 9개월이에요 손녀 자라는 모습뿐이 학생들이 더 귀하고 예쁘게 느껴져 하루하루 즐겁습니다 아주 따뜻하신 분인 것 같은데 한번 오늘 우리 따뜻한 보건 선생님에게 전화드려봤습니다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수원에 살고 있는 초등학교 보건교사 김영희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김영희가 아니고 김형희이신 거죠 아 네네 김형희요 우리 이쌍한교씨 선생님도 계시거든요 아 네 아 우선 퇴직까지 1년 남으셨다고 하는데 그럼 먼저 일을 몇 년 동안 하신 건가요? 아 제가 조금 늦게 임용이 돼가지고요 저 24년 차 보건교사입니다 아 그러면 임용을 한 몇 살 때 하신 거죠? 아 제가 병원 생활하고 살림하면서 집에 있다가 네 제 나이 또래 선생님보다는 한 10년 늦게 교직에 들어왔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조금 늦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24년 차는 이제 사실은 제가 좀 늦은 거죠 네 아니 뭐 그래도 네 뒤늦게나마 또 나의 꿈을 위해서 이렇게 또 도전하신 거니까 네 근데 그 시험은 뭐 어떻게 그래서 그 당시에 잘 뒤늦게 어떻게 하다가 준비를 하셨고 뭐 한 번에 붙으셨나요? 아니요 아 제 친구들은 보면 이제 순위고사로 다 들어왔거든요 네 저부터는 세상에 주관식 임용고사로 바뀌었더라고요 아하 하필 네 그래서 사실은 첫 해 사실은 거의 좀 될 뻔했는데 떨어져가지고 3년 만에 임용고사에 합격을 했어요 3년 만에 네 그래서 첫 해는 이제 해가 나서 좀 포기를 하고 있다가 네 이게 해마다 10월이 되면 찬바람이 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때 마음이 막 흔들려서 열심히 공부했던 게 너무 아깝고 아 그래서 한 번 다시 도전해보자 그래서 사실은 10월 달부터 독서실에서 어 태진님은 잘 모르겠지만 그 모나미 볼펜이라고 있어요 저 알죠 왜왜왜 아세요? 검은색 흰색 네 네 그래서 검은색하고 파란색 모나미 볼펜이 있는데 하루에 한 자루를 다 쓰지 않으면 그 주관식 임용고사에 떨어진다는 그런 설이 있는데 와 정말 제가 10월 달부터는 하루에 한 자두씩 이 손이 세 번째 손가락에 짓물렀어요 그래서 그렇게 써가면서 진짜 어렵게 어렵게 늦갖기로 임용고사에 합격을 했습니다 와 그 볼펜은 사실 끝까지 다 써서 저는 버린 적이 없고 너무 안 써가지고 이게 말라가지고 안 나와가지고 버린 적이 있는데 대단하십니다 맞아요 아유 지금은 못할 것 같아요 지금은 아 그때였으니까 또 가능한 일이 있었고 지금이기에 또 가능한 다른 일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렇게 시험에 붙어서 이제 보건실 선생님이 되셨을 때 아 그 처음엔 너무 설레고 너무 좋으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온 하늘이 제 것 같았어요. 아니, 저는 늘 궁금한 게 요새는 초등 보건 교사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보건실에는 보통 아픈 사람들이 많이 오긴 하지만 저희 보건실은 보통 공부하기 싫고 교실에 들어가기 싫은 개구장이들이 사실은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운동장이나 복도 같은 데서는 맹렬하게 뛰어다니면서 보건실만 오면 온갖 아픈 표정가 있어서 배를 부둥켜서 들어와요. 그래서 딱 보면 매일매일 오는 학생들이니까 자전석 저거 깨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좀 이따가 갈래? 그러면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 저는 사실은 그 셀리 영양제 같은 거를 한 포씩 정성스럽게 싸가지고 통에다 넣어놔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한 포 주면 어떠니? 그러면 선생님 너무 안 아파요. 그러면서 막 뛰어서 보건실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게 깨병인 줄 알면서 또 그 학생들이 공부하기 싫어서 그래도 편안하게 생각하는 게 학교에서는 보건실이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학생들은 그냥 제 또 나이가 있어서 한 명 한 명 또 너무 귀엽잖아요. 너무 귀엽죠. 그래서 저는 깨병인 줄 알면서 좀 이렇게 받아주는 편이에요. 아니 그런 친구들 때문에 그런 깨병 부리는 친구들 때문에 진짜 아픈 친구들이 때로는 깨병이라고 이렇게 얘기 드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매일 이제 오는 친구들이 거의 정해져 있고 또 뭐 어떤 친구들은 또 와가지고 무조건 뭐 하나를 이렇게 안 해주면은 하루에 세, 네 번씩 계속 오거든요. 아 정말 아휴 그러면 그 캐릭터 밴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 붙여주면 또 다 낫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초등학생이 너무 순수하고 사실은 저는 너무 좋아요. 그래도 이제 1년 남으셨을 텐데 남아서 조금 기분도 막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교차할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 마음 담아서 혹시 한마디 방송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실까요? 아 네. 제가 아이들이 좋아가지고 초등학교에 근무하지만 저희 손녀가 9개월 됐다고 그랬잖아요. 아 맞아요.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손녀가 태어나고 나서 학교에 근무하니까 그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많은 사랑과 정성으로 학교에 입학시켰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1년 남은 교직생활 아이들하고 더 즐겁고 행복하게 마무리를 잘하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더 즐거운 추억들 많이 만드시길 바라고요. 너무 따뜻한 선생님이실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더 많이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아 네. 저 신영원의 개똥벌레 좀 들려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아 태진이 음악도 많이 좋아하는데 네. 네. 저 신영원의 개똥벌레 신청하겠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광고 듣고 와서 일단 신청곡 보내드릴 테니까 여기서 이만 저희는 인사드릴 거고요. 앞으로도 손트라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네. 태진님. 너무 손트라 방송 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여러분들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개천절. 당군 할아버지도 뿌듯하게 들을 것만 같은 시간. 우리 이제 3, 4부에는 곧 있으면 목요일의 남자 박구인 씨와 함께 아 모르는 사람 둘이서 파티 열어봅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말고 3부에도 함께해요. 우리 뉴스까지 듣고 1시 5분에 돌아올 테니까 우리 이 노래도 듣고 오시죠. 김형희님의 신청곡 신영원의 개똥벌레 듣고 올게요. 이따 봐요. 친구가 없네 노래하던 새들도 멀리 날아가네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나를 위해 한 번만 노래를 해주렴 나나나나나나 쓰라린 가슴 안고 오늘 밤도 그렇게 울다 잠이 든다 마음을 다 주어도 친구가 없네 사랑하고 싶지만 마음뿐인걸 나는 개똥벌레 어쩔 수 없네 손을 잡고 싶지만 모두 떠나가네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나를 위해 한 번만 손을 잡아주렴 아 외로운 밤 쓰라린 가슴 안고 오늘 밤도 그렇게 울다 잠이 든다 울다 잠이 든다 울다 잠이 든다 울다 잠이 든다 자요 아멘